멤버들 바로 다 철게요. 멤버들 바로 다 철게요. 원스 영상 보고 알았어요. 원스 영상 보고 알았어요. 직캠 보고. 이게 이유가 안 들려서. 아예 안 들렸어가지고. 멤버 이만. 죄송합니다. 오늘 진짜 제대로 왔어요. 완전 봤어요. 제대로 안 했어요, 어제? 원스들 영상 보고 이제 정확하게 봤죠? 어쨌든 실수가 있었지. 어제는 어쩔 수 없었어요. 어제는 어쩔 수 없었어요. 어쩔 수 없었어요. 그러면 오늘은 더 잘 봤겠죠? 아, 오늘은 진짜 잘 봤어요. 완전 진짜 잘 봤어요. 오늘 날 다 했는데. 1, 2, 3, 4 세븐에 거의 도착해주시면 돼요. 진짜 잘 봤어요. 진짜 잘 봤어요. 진짜 잘 봤어요. 진짜 잘 봤어요. 잘 봤어요. 여기 바로 와? 이거 잘했어. 이거 빨리 하잖아. 이거 나이크 처음에 안 할 거니까 왠도는 계속 가겠어요. 이제 킬리클락슨 쇼 리허설 끝났어요. 끝났어요. 바로 갈게요. 한국에서 3억 한 번 좀 먹어보내다가 지금 한 장에서 대화하게 틀었네. 안에 좀 안에 좀 추워가지고 추워요? 네, 좀 추워요. 지금도 추운데 그냥 날씨에 추운 거 같아. 안에 조금 추워. 밖에보다 추울 거 같아. 오세요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어깨 좀 돌리면서 가세요. 추워할게요. 우리 10분 정도 이따가 더 나갈게요. 네, 어제는 뭔가 관객분들도 더 멀리 있고 뭔가 카메라도 멀리 있고 했는데 오늘은 카메라도 가까이 있고 아까 스태프분들이 앉아 계셨던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팬분들이 들어오실 거래요. 그래서 뭔가 옛날에 데뷔 초 때 아리란TV 했었을 때 제 만큼에 가까운 거리더라고요. 옛날 생각도 나면서 새로운 느낌일 거 같아. 또 미국 원수분들이 들어오시니까 여기 채영씨 엄청 긴장한 게 눈에 보였어. 그쵸? 아니요. 어제 처음이었어. 채영이가 얼굴 나 어떻게 표정 괜찮았을까? 나 표정 어떻게 지었는지 모른다고 근데 평소에 그런 애가 절대 아니거든요. 나는 채영이 그 너무 귀여워. 혼자 하나 둘 셋 원인아 밀린다. 왜 먹었어요? 저희 크게 했는데 마이크 안 왔어요. 채영이 어떻게 하나 둘 셋 원인아 밀린다. 그리고 똑바로 하는 것도 아니야. 내 말투에 그냥 원래 채영이 인사할 때도 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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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했다. 그래도 큰 상태만 넣었어. 오늘도 거울 샷이라. 오늘이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 하하하. 어디 이뻐. 오늘 진짜 못 잤어요. 30분 안 잤어요. 3... 대박이죠? 저희 4,5분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. 4,5분이요? 4,5분! 지금 너무 바빠요, 여러분. 마저 먹어봐. 지금 나 되게 할리우드 스타 된 거 같아. 그런데 이제 미국 와서 지금 되게 정신없이 지금 열심히 트와이스를 홍보하는 거 같은데 뭔가 어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왜요? 그냥 팬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어떻게 이런 먼 나라에서 우리를 보러 와주시나 생각했죠. 너무 감사했어요. 잘 옮겨요. 제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? 최대한 한 번 더 빨리 나갈게요. 갈게요. 정신 없죠? 다녀올게요. 나 이렇게 퍽 퍽 퍽 왔어? 제가 하날로. 지금 면서 오셔서 또 먹고싶은 찌는 거야. 멘탈 아니 리허설 세 번 했는데 한 번 만쯤 evac 쎄로 골라 드실 분? 역시 어떻게 생각해? 너무 맛있어서 아님 맛이 없어 너무 맛있었어? 내 맥주 먹는 기분이 어떠면 제이 씨 기분 좋아? 처음 먹어봐 좋은 줄 알았어 잘 잡나 보는데 되게 맛있어 진짜 맛있지 와 제가 어제랑 느낌이 너무 달라서 어제는 되게 많은 가수분들 앞에서 지켜봐서 조금 긴장 많이 했는데 오늘은 확실히 긴장 덜 되고 뭔가.. 그냥.. 즐겼어요? 즐겼어요. 즐겼어요? 즐겨왔어요. 즐겨왔어요? 즐겼어요. 되게 밝네? 오늘은 잘 맞았다. 잘 맞았어요. 잘 맞았다. 잘 맞았다. 잘 맞았다. 잘 맞았다. 잘 맞았다. 와 귀여워. 팬들 시점. 나 이런 구두 처음 봐. 전 세계적 원스시. 전 원시? 줄임만. 아니 원스들. 제가 옛날에 싸이월드 BGM이 켈리클랍스님의 Because Of You였어요. 뭔가 내가 여기 나왔어. MC분 만나면서 토크도 하고 이래야 뭔가 진짜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잘 맞았다. 잘 맞았다. 잘 맞았다. 아 갑자기 이러고 하니까 잠이 파워 먹는다. 응? 갑자기 와요? 잘 맞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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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말 잘했지. 잘 맞았다. 잘 맞았다. 이게 다른 언어라서 더 그런 것 같아. 이게 다른 언어라서 더 그런 것 같아. 데뷔 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. 인터뷰. 텔리클랍스님 안아줄 때 너무 따뜻했어. 맞아. 저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. 오늘. 이 비하인드를 보여서 너무 감사하다고. 그 스웨터가 너무 따뜻해서. 세 번 안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. 진짜 너무 따뜻하고 다 못 꺼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노약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오늘. 지미 패런 쇼. 라이브. 지미 패런 쇼. 대단하러 왔어요. 그래서 오늘. 아마 이게 최초? 이게 첫 방 아닌가? 샘미플이 첫방이 될거예요. 한국에 있는 음반 기다리고 있었던 원수들 진짜 하면 안돼! 근데 원수들 설마 안 그러겠지. 원래 첫 주에 활동 때 음반 가려고 회사한테 쉰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. 맞아. 당연히 하겠지 생각하고. 근데 안 하게 됐으니까 그래도 가볼까 하고 다른 팀 원하거나 그러면 이번엔 진짜 겁나는 거야. 맛있다 이거. 나 진짜 여기 와서 먹는 약 안 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 먹을게. 그래, 이거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서. 채영이 웃을 때 소리 그거 같아. 약간 지브리에서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잔디를 누군가요? 이렇게 뛰어가면서 나 이제 웃을 때마다 생각날 거 같잖아.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.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우리가?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으셨어야 했는데. 제발 그만! 앉아 앉아! 이제 그만! 저희 퍼포먼스 팀에서 지효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. 끝! 끝나지 않아요. 일어나서 들으실게요. 갑자기 살짝 업이 있더라고요. 왜 그러냐? 손만 타볼게요. 실제 왜 그러는 거예요? 응? 잘 보이려고 해요. 나만 보이려고. 진짜 연습 왜 했어요? 연습 왜 그러냐고? 네. 아주 아, 나연 언니 지속적으로 할 때 들었었어야 했는데 아주 재미있었다고 하죠. 잘 끝났다고 하죠. 나만 받은 것처럼. 잘 안 받은 것처럼. 잘 안 받은 것처럼. 완벽했어요. 뭔 소리야. 난 그냥 약간의 그냥 요청 사항이었어. 아니였어. 언니 많아서. 아니야. 언니 얘는요? 유정현 했지 이미? 아, 했어? 했을 때 살짝 주먹! 언니! 안 한 번 세게 물어봐봐. 오늘 업생 도전. 이겨내야지! 해봐야지. 아, 그리고 그 무는 거 일단 안 잡아주시더라고요. 하지만 물어줘야죠. 그치. 안 물지는 않아요. 언니예요. 언니가 제일 약하게 물지 않았어요? 암이야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파이팅, 파이팅! 근데 내 얼굴이 그렇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입만 좀 크게 벌려도 있네. 일부러 손으로 가리는 거.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지. 그 안무에 내 얼굴이 너무 모자라. 아니야, 언니. 언니는 시도하지 않아서 그래. 공통된 전달상 계속 전달할게요. 또 있어. 이 정도면은. 출발이 전에. 여러분, 저희 안무 되게 잘 맞는다고 해주시잖아요. 지금 여기 있는 유경이가 없더라면, 유경이 포함한 허디 팀이 없더라면 저희는 엉망진창이었을 거라는 지금 증거의 현장입니다. 먼저 옷만 체크해주세요. 넷! 열심히 숨이 있었어요. 왜냐면 저희가 춤을 출 때, 이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. 다시 화이팅! 그만! 제발 그만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이제 그만! 이거 특기 싫어서 수고랑 열심히 맞추는 거거든요. 마지막에 저희 이거 무릎 바깥으로 나가는 거. 꼭 한 번 체크해주시고. 특히 이 왼쪽은 위에까지 조명이 있어가지고. 근데 어쩔 수 없어, 우리. 유경이는 우리가 아무리 추던대봤자 통하지 않아요. 태양 받아들이면 그래. 어, 제 손을 잡으면 그래. 부딪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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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딪힌. 그래. 너무 잡아주셔도 돼요, 리허설 때. 그럼. 우리 멋있었어. 근데 멋있었는데 연습 많이 한 티 나는데요? 내가 봤을 때 유경이는 만족을 못 해. 또 있어? 맞지, 맞지. 없애고 싶다, 저 아이패드. 했을 때 정면 봐주는 거랑 이 아이패드. 거의 앞에 있더라고요. 없애고 싶다. 저 오빠 한 번 체크해주세요. 끝! 파이팅! 잘 가요. 같은 얘기를 또 몇 방 갔어. 저어도 다 해야돼. 아, 뭐야. 저기서. 어디야, 안 놀아줘. 나트 미정사지. 그리고 산하 언니가 거의 옆을 보고 있는데 살짝 사석. 고개는 사석. 그때 일자를 못 써가지고 최영이 보다 처음부터 뒷줄에 있는데 티 안 나죠? 그 들어갈.. 아, 이거 했을 때. 아니요, 그냥 이거 했을 때부터 자리가 없어서. 정면 봐주는 거 한 번 체크해주시고. 이거 돌렸을 때 오른쪽에서 꼭 돌리고.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너무 바쁜 거 같아. 그게 너무 힘들어. 맨날 하고 나서 생각이 들지. 어, 맞아.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안무숙지가 돼 있으면 그 이유가 틀린 건 이유가 있다. 뭔가 그 쉽지는 않은 거 같아. 내 몸에 배어있거나 뭔가 가기 힘들거나. 신게 들고 와. 뭔가 변명들이. 아니, 그거는. 알아요. 알아요. 알고 있어요. 깜빡했어요. 가끔 민희 말할 때 있잖아요. 아, 맞아. 찍혀가지고. 아, 이번에 틀렸어요. 죄송해요. 여기저기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엄청 확찍해. 근데 꿀팁 하나 얘기해줄까? 그래서 이거 찍을 때 있잖아. 나는 틀린 부분을 엄청 웃어. 그러면 언급 안 하고 눈만 마주치고 넘어간다. 아, 그래서 언니가 맨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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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씩씩. 다연이도 이거 두 번째 해식인데. 손목 조금만 입고 손도 좀 더 내려가. 이때요. 뉴욕에 와서 뭐가 제일 좋았어? 좋았던 거? 뉴욕에 와서. 호텔 갔는데 2벽지에 있었거든. 아. 아, 근데 좋긴 했어. 해봤는데 진짜 좋더라. 향이 너무 좋더라. 잘 해보겠습니다. 랭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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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링med. 랭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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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마 Ceran. 너무 웃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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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첫 guest은 Billboard 2023 Ringing & Music Breaks Toe Award 퍼포먼스 Set Me Free 제 새로운 미니 앨범 Ready To Be Give It Up For Twice Ringing & Music 테스트 미니 앨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